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번 시간은 제3부 내적인 위로에 대해 제58장 심오한 문제들과 따져서는 안되는 하나님의 숨겨진 심판에 대해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어민의 음성으로 먼저 들려드립니다. Philippians 2.21 자, 여기까지 오늘 복상할 내용입니다. Woe, want to them. Woe 라는 말은 이렇게 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겠죠. Disdain 이란 말은 경멸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o humble themselves willingly with a little children. 어린아이들과 더불어서 willingly, 기꺼이 스스로를 낮춘 걸 경멸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For, 왜냐하면 The low gate of the kingdom of heaven. Low는 형용사로 낮은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늘 왕국의 낮은 성문은 Will not suffer them to enter in.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 이런 뜻이죠. Woe also to them. 또 이런 이들의 화가 있을지어다. Who are rich. 부유한 이들의 화가 있을지어다. Who have their consolation here. 그들은 여기서 consolation. 위로를 받았느니라. Because, 왜냐면 Why is the poor enter the kingdom of God. 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니라. They shall stand romanting without. 그들은 romanting without. 여기서 without은 밖에서 이런 뜻이죠. 밖에서 romanting. 로맨트란 말은 애통해하다. 애통해하며 그렇게 서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Rejuice ye humble. 너희 겸손한 이들이여 기쁘하라. And exult you poor. 너희 가난한 이들이여. 역시 exult다면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For, 왜냐면 Yours is the kingdom of God. 자,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니라. A pony is walk in the truth. 만일 너희들이 진리안에 행하기만 한다면.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우리가 가난하고 또 이 땅에서 위로를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안에 행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입성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위로를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